일일이 호시절이라고 늘 기도하시는 날이지만 특별히 일주일간 철야정지를 하신 여러분들의 기도공덕으로 경자년 한 해가 편안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질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체의 우주 삼라만상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기고 마음으로부터 멸한다. 여러분들께서 삼세윤희를 하시면서 금생에 부모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이게 이제 업에 얽혀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삼재를 풀고 모든 액란을 막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면 돼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일 해라.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부처님이 한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칠불통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불통계죠. 재앙막자가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무리불, 가서불, 서가무니 부처님,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한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바로 악을 지치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하죠? 왜 그래요? 무명에 가려서 그거는 모범 답안인데 불교대학을 나오셨어 무명에 가려서 그렇다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죠? 헛된 욕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 귀하하고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그리고 자기가 삼세 지은 업을 참회하고 그리고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참회하고 발언을 세우는 발언은 헛된 발언일 수가 없어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정당한 발언이에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입니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발언을 세우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귀하하고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모든 삼세 지은 업을 참회하고 그리고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워야 돼요 참세여 죄업을 참회하고 발언을 세운다 그래서 그 정당한 발언을 세워야만이 진정한 불자이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웃인 중국 나라의 중국의 여러 큰 스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아주 훌륭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큰 스님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기억하시는 법정 큰 스님께서도 출가하신 날마다 새벽 일어나서 삭발 염의하시고 초발심 자경문을 읽으셨다 우리가 불자로서 절집에서 제일 먼저 대하는 게 반야심경 그리고 초발심 자경문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천수경도 있습니다만 초발심 자경문을 그 많은 훌륭한 경전이 다 있지만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 왜 출가하신 날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깎으시고 앉아서 초발심 자경문을 읽었는가 그 초발심 자경문을 쓰신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다 큰 스님이에요 그 큰 스님들께서 고구정령 우리한테 쉬운 말씀으로 말씀해 준 것이 초발심 자경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출가해서 배우는 경이이기도 합니다만 그 초발심 자경문을 30만동은 해야만이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큰 스님들께서도 전부 바랑에 걸망의 초발심 자경문을 넣고 다니면서 늘 수지 독성하십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초발심 자경문을 잘 이해하고 늘 수지 독성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발심 자경문을 여러분들은 다 대했고 배웠고 또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심 수행장에 보면 부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을 쉽게 풀어서 원효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하는 것은 많은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수행한 까닭이고 중생들이 사막도에서 헤매는 것은 육도로 윤회하는 것은 여러 생애 동안 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곱 부처님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 차가게 살아라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도 첫머리에 첫말씀에 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오다거페 사욕고행여 중생중생이 윤회하테문은 어무량사의 탐욕불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들이 성불하신 것은 어찌서 성불하셨어요? 자경문에 처음에 발심 수행장에 처음 나온다니까요 욕심을 버리고 수행한 까닭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수행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이 마음만 가지면 이대로 계속하시면 성불하셔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신발을 신는 순간 먼저 가서 밥부터 먹여야 된다고 달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시면 욕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열반에 이르는 것은 극락세계를 이루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수행한 까닭이고 중생들이 화택문을 윤회하는 것은 지옥아계 축생 천상인간 아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많은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어떤 욕심? 헛된 욕심 헛된 욕심을 버리면 돼요 일체의 유심조라고 그랬는데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드는데 이 마음은 진망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진심과 망심이 같이 있어요 참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손에 안 한 팍과 같아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악한 일도 하고 욕심을 버리도 되는데 욕심을 못 버려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가 많아 핑계가 아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한테 다 줄 것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남은 생애를 또 어떻게 사나 걱정이 많으셔 그런데 물론 걱정도 하셔야지 걱정 안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말 있어요 천불생 부록지원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라 하늘은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질 않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땅에는 이름 없는 불이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걱정은 시 안에는 돼요 그런데 그 천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생 불만 백인데 상위 천 세우라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부자면 되는데 백살도 못 사는 세상에 천년 걱정을 하고 산다고 얼마 전에 조계사 주의심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하러 오라고 동국대 병원에서 그런데 조계사 주의심이 또 사정이 생겨서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스님 작년보다는 좀 좋으신데 한쪽에 조금 안 좋은 무릎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고 관찰하시죠 그러면 그냥 관찰하죠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한 70쯤 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12년 동안 같이 있다 가시면 되지 부터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을 듣고 보니까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아 12년만 살을 하는 소린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한 80세 되신 분들한테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좀 눈치가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더 사셔? 아 그래요? 말씀은 또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안 그렇지 건강만 하게? 남한테 큰 신세 안 진다면 150살을 산 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주 큰 스님이 120살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천년 전에 120살이니까 엄청 오래 사셨죠 그런데 공부를 80세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80부터 중생 제도를 시작해서 120년을 사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포규를 하러 나가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82세가 됐든 또 우리 보살님들이 더 오래 사셔 그래서 86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직수선벌이라 산에 있는 나무가 고든 나무가 먼저 베어집니다 나무가 반듯하게 잘 자라면 작대기 한다고 무슨 망치 짜루 한다고 울타리 한다고 다 베가요 그래서 직수선벌 고든 나무가 먼저 베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먼저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연세되신 보살님들 보고 착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부정목이 산을 지킨다고 구부정은 나무가 결국 나중에 산을 지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자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인연 따라서 수분수력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그 대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갑진갑을 넘기신 분도 많고 70, 80을 넘기신 분도 많고 자녀분들도 다 나름대로 다 키우시고 일가를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원을 세워서 발언을 해야 되고 또 연세에 관계없이 발언을 세워서 원이 정확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엊그저께 아니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정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드릴 줄은 모르는데 저희들을 지도했던 교수님이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연락이 와서 몇 분이라도 좀 오셔서 얼굴을 좀 뵙고 가셨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이 많으신데 공업입니다 공업 업이라는 건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는데 혼자 짓는 게 있고 여럿이 짓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럿이 공업을 짓고 있어요 공업 때문에 바이러스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환자분에 대해서 보호자가 한 사람만 병원에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명패를 차고 병원마다 난리 난리야 난리 무슨 저 옛날 청와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들어가면서 막 체크하고 막 사인하고 결제하고 막 그러고 들어가요 60이 좀 넘으신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제가 직수선물이라는 말도 생각이 났어요 아 고든 나무가 먼저 베어간다더니 미국에 유학가서 유학가서 다 학위 받고 와서 저렇게 행정하게 돼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또 사모님이 또 열심히 봉원사실도 해요 그냥 교수님이 아프셔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안 좋으신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오늘쯤 사랑하는 제자들이 몇 분이라도 다녀가시면 더 좋을 줄 알고 오시라 했는데 갑자기 이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고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사람을 알아듣기는 하셔요 보니까 알아듣기는 해요 근데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고 참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다보니 뭐 이 얘기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서 먼저 가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도 있고 하는데 육심방 넘으신 교수님이 몸이 저렇게 안 좋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보살님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위 받은 박사모임에 제가 이제 제자들 중에 제가 회장인데 스님이잖아요 스님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제자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 보살님이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업이 많아서 큰 스님이 오셨는데 일어나서 절도 못하고 그런다고 이제 남편을 타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시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그런 신심을 가지고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내시는 게 그게 고맙지 그래서 아이고 아프신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이제 교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얼마나 또 일어나서 저를 보다는 그분 심정이 오직 하겠어요 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왔다 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갔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는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인간으로 다시 환생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호스님께서도 그 말씀을 발심수행장 처음에 하신 거예요 재불재불이 창음정멸공원 어다거패 어다거패라는 건 많은 세월 동안 그만 많은 세월 동안 사육고행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으로 수행한 까닭으로 성부라지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들이 화택문을 윤회하는 것은 법화경에도 화택문이 나옵니다 화택문이라는 건 바로 우리 육도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막도를 얘기하죠 사막도에 윤회하는 것은 무량한 세월에 탐욕을 부르지 못한 까닭이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불자로서 차크게 산다고 하는 것 차크게 사는 것이 가장 근본인데 차크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소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법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는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많은 분이 뭔가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내 이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 미국에 가신 분들이 열심히 한 스님을 보필해서 저를 잘 지어서 포교당을 지어놨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스님이 떠나셨지만 그 포교당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스님의 뜻을 따라서 스님이 가신 뒤에 이사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저를 죄송합니다 확신한 건 아니지만 추측에 팔아치우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팔아치우려고 한다면 좀 이상하나 교퇴하려고 그래 다른 데로 바꾸려고 그래 뻔뜻은 차거리에 있는 저를 교위로 바깥으로 옮기려고 말은 털을 더 넓혀서 가겠다 이런 것이지 그런데 왜 대다수가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스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날 스님이 그대로 있으신 곳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욕심 때문에 다음 생에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이 막혀가지고 잘못되면 안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 경자년 정치 보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착한 일을 해서 업을 뜯어 고쳐가지고 좋은 업을 받아서 계속 수행을 해서 나중에는 성부를 해야 된다 다같이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모든 부처님이 성무를 하신 것은 여러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수행한 까닭이오 중생들이 육도윤회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금년에 마음에 새겨서 공부를 많이 하신 신도분이든 그렇지 않은 신도분이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처음을 잘해야 돼요 여러 훌륭한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 초발심 작용은 처음에 배우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원효 큰스님께서 가장 열심히 수행했던 30대에 지으신 글이에요 우리 스님들이 지은 글이에요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지만 우리 정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우리 스님들을 존경해요 그렇죠 우리 초계사 주지 큰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스님들을 도와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여러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응? 종무원 종무원들 그리고 또 보니까 저번에 새해 서울 인사를 오셨어 서울이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구역에 또 구역마다 또 지역장이 있어서 아주 아주 조직이 아주 탄탄해요 그런 분들이 전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잘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업을 소멸시켜서 훌륭한 원을 세워서 우리가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